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유 장하다 아 으 여기 그거 좀 있었으면 어 내가 불러드 이거 아니 불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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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그러면 내가 이거 보고 아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이거는 참고를 하고 부르는 거 대로 해. 이거 앉아, 앉아. 50명 안 넘치. 50층이. 정신난도 껴줘. 정신난도 껴줘. 정신난도 껴줘. 정신난도 껴줘. 아니, 신남이 너무 특별한데. 아니, 우리 어울려줄게. 오늘도 할 거예요, 같이. 세운이도 껴줘. 자, 소지 올립니다. 정신난도 껴줘. 애들이, 쳐야지. 장경영. 장경영 소지였습니다. 이거 고하고. 장경영 소지였습니다. 장경영 허영실. 장... 장... 노우문. 장한별. 한보미. 그리고 지우. 준우. 이렇게인가요? 마을에서 늘 오랫동안 마을 일을 많이 했습니다. 올해 좀 그 가족들이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한별이 특히 또 올해 졸업해서 좋은 직장 가지고 앞으로 되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분노우미지 마찬가지로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소지입니다. 자, 첫 번째 소지 박수 한번 치자 우리. 아, 네. 이거 구기면 안 돼. 소지가 빨리 아는 거야. 임덕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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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마을에서 많이 애써주셨고 그리고 또 특히 올해 집을 진다고 하니까 가시이 뭉클하다. 집을 처음에 마음처럼 집을 잘 짓고 좋은 곳에서 몸부림이 좋은 터에서 잘 오랫동안 잘 살기를 고지합니다. 아, 올라간다. 가시이.